정말 좋아하게 된 단어들이 있는데 일단 나라는 말보다 우리라는 말인 위 이거를 이 주머니에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다가 보여드릴게요 좀 떠오르셨어요 그리고 그리고 혼자라는 말보다 함께 라는 말인 together together 제가 이제 넣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거 넣었어요 다큼리라는 말보다 언제나라는 말인 always okay 얘도 넣어볼게요 여기다가 bye 그리고 이제 우리의 무대 마지막이죠 stage 얘도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넣었어요 제가 네 개 넣었죠 지금 어쩌면 이제 무무들이 있어서 더 좋아하게 된 단어들인 것 같아요 그쵸 마마무하고 무무가 정말 이렇게 이어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 단어들도 하나로 한번 이어 볼게요 오우 샤샤샤샤샤샤샤 르르르 땋땋떡땅땅 오 그런식 요런식 이어져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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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어나 됐어요? 됐어요 가볼게요 자 하나 둘 하나 둘 셋 수! 오! 와우! 여러분 여러분! 네? 언니 오! 오! 아까 그 단어들이 We are always be together on this and dress day 오! 한 문장이 빅픽쳐 존역을 하면 긴 여정 속 언제나 함께 할 우리 라는 뜻이고 진짜 마마무 로 이렇게